한글날 8일차 미션 공략입니다 조그마한 그림 힌트를 보시고 이 장소를 찾아가셔서 받으신 무전기를 클릭하시면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총 3곳을 가야 되는데요 이 9가지 중에 3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위치가 어딨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다 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듀이그림이랑 슬리피우드, 페네시스, 지구방해본부에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먼저 보시고 이 안에 있으면 찾아가시고요 다음 2개는 이 맵에 있는게 아니라 표시한 맵에 들어가시면 딱 보입니다 아쿠아로드랑 커닝시티로 이 맵에 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딱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개는 오르비스, 오르비스 공원이랑 커닝시티, 커닝시티 헤어색, 그리고 엘리니아 자파 상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9개 중에 3가지가 나오실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이렇게 완료보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완료보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9일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